젊은 이슈입니다. 최근 강다니엘의 스우파, 스멘파 관련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강다니엘은 팬 소통용 유료 메신저에서 스우파와 스걸파, 스멘파를 주제로 팬들과 소통을 했었는데요. 오심코 뱉든 멘트가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라 너무 편하다,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하다. 스걸파 때가 더 무서웠긴 했는데 지금이 더 좋다라는 발언들이었는데요. 소통하던 팬들이 이에 여성 출연자여서 무서웠다다는 거냐며 소화됐고, 강다니엘은 아이아인 빡세게 한 누님들인데 무섭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, 성별로 그러다니 할 말을 잃었다, 선만 넘지 말고 살자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발언들이 선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. 결국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강다니엘은 표현을 과장해 오해를 일으킨 점, 대응 방식이 경솔한 점을 사과하고 더욱 신중한 자세를 갖겠다며 마무리했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고, 발언이 잘못됐긴 하네. 이래서 항상 조심해야.